분식의 최고 조합 나 예지 오늘은 분식의 최고 조합 떡순티를 먹었지 안녕 나 유나 안녕 나는 유진 오늘 앞머리를 까봤지 안녕 나는 채령 지금 흘러나오는 이 곡 내가 골랐지 안녕 난 리아 나는 오늘 메론 스무디를 먹었지 짱 맛있었지 입지가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고 입지 평소에 저희가 많이 듣고 좋아하는 노래들로만 딱딱 뽑아서 들고 왔어요 황희찬 선수 댓글이 난리래요 보고 싶다 지금 저희가 빈티밋지를 생방송하고 있어서 여러분 꼭 화이팅 남은 경기에도 화이팅 화이팅 저희도 빈티밋지 끝나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 떨려 이거를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일단은 팝송이고요 다섯 멤버 모두가 좋아하는 곡이며 리아 담밋? 첼리포스? 아니에요 힌트를 주자면 저스틴 비버스탠리로 그래요 채령 오픈 마이 페이스 정답이 가만히 앉아서 들어도 좋고 아침에 들어도 좋고 아침에 들어도 좋고 퇴근할 때 들어도 좋고 다 좋아요 이제 아 넓지 아 넓지 이거 군대에서 너무 들어서 머리에서 뮤비가 보여 본인 등판 본인 등판 맞아 언니 가사 잘 모르겠다 가사 얘기해 주셨어요 다 끝났어요 내 모든 건 널 향해 흩어져 정리해 주셨네 아까 리아 뭐 얘기하려고 했잖아 아니 제가 진짜 고마웠던 게 예지가 정말로 제 노래이기 전에 정말로 자기가 플레이리스트 자주 듣는 노래로 평상시에 듣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진짜로 러쉬 라이프 어! 자랑 타이! 이거 언니들 월평곡이었어 아 진짜? 우리 자유얼로 테이블 그래 테이블 그래 지집할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테이블 가지고 어! 이거 다음 곡도 이런 류로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진짜 갔다가? 멤버들 맞춰봐 DC 그 다음에 이거 장랑 안있어?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난 널 이렇게 풀고 나면 약간 느낌이 좀 많이 풀리는 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버렸네요 오늘 못한 저희의 플레이리스트는 다음 주 분투미치에서 전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채령이 그 다음 리아우니까지 3명의 곡들이 남아있거든요 절대로 지시면 안 됩니다 샵 7117번으로 닉네임과 빈트미치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빈틈을 가지고 돌아오고 우리는 빈틈위치 잇지의 빈틈위치